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간주 부분 설명드릴 거에요. 간주는 노래 1절 끝나고 님은 먼 곳에 한 다음에 달새뇨에서 세뇨로 가는데 그 세뇨가 노래의 앞부분, 4마디를 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해서 가버린 사람 그 부분이 간주인데요. 첫 마디부터 설명드리면 이마이너에서 처음에 이제 4번 쉼표가 나와요. 그 쉼표는 근음하고 4번 줄로 그냥 채워주고 그 다음에 미파솔미시 해서 가는데 처음에 전주에서 했던 것처럼 미파 4번줄 미파 내려와서 소올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시니까 근음 6번하고 시 2번줄 6위 5 4 3 4 2 4 3 4 기본 아르페이저 한 번 쳐주는 거에요. 그 두 마디의 연결을 보이면 미파솔미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말할 걸 그랬지 그 부분은 이마이너에서 앞에 8분 쉼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음을 한 번 그냥 쳐주고 시 라 솔 라 시 2번줄 시 라는 여기 3번줄 눌러주셔야 되죠. 라 떼주면 솔이고 시 2번줄 이렇게 근음 치고 시 라 솔 라 시 2번 그 다음에 디코드로 가면서 파를 쳐주는 거에요. 그럼 디코드 근음 4번하고 파 여기 1번줄 4 1 5 3 2 3 1 3 2 3 그냥 기본 아르페이저 한 번 쳐주시면 되죠. 세 번째 마디 다시 시 라 솔 라 시 파 여기는 시 라 솔 라 시 3 시 할 때 2 3 그 다음에 파 이렇게 되죠. 그 네 마디 천천히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근음 미 미 파솔미시 그 다음에 시 라 솔 라 시 그 다음에 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라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그 부분은 이제 디코드에서 여기도 앞에 이제 4분심표가 나오기 때문에 4 3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파 파 파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niin 그러면 파는 1번줄 파 파 팟 세번째 아니면 할 때가 점 4분음표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8분음표로 쪼개면 총 3번을 쳐주는 거에요 그래서 8을 치고 나머지 채워주는 박자를 3번 2번으로 채운 거에요 그래서 4 3 파 파 파 3 2 그 다음에 레는 2번줄 G코드로 가서 아니면 그 부분이 시에요 그러면 코드근을 6번하고 C 멜로디 2번 그 두마디 다시 G코드에서 G코드로 가서 그리고 못산다 할 것을 그 부분은 G코드에서 앞에 이제 8분심표는 근음을 한번 쳐주고 솔솔 라 라 솔 파 해서 넘어가는데 근음 솔솔 라 를 할 때는 여기 1번줄 라 까지 사플렉 오플렉 까지 슬라이딩으로 가는 거에요 솔솔 라 가고 그 이제 할 것을 할 때 라가 또 점사분음표이기 때문에 3번을 쳐줘야 되죠 그래서 라 3 2 3 2 번째로 나머지 박자를 채워준 거죠 그 다음에 솔 솔솔 라 슬라이딩 가고 라 여기는 1 3 2 그 다음에 솔 그리고 할 것을 할 때 B7으로 가는데 B7을 잡고 파를 쳐주는 거에요 그러면 그는 5번하고 파 1번줄 4 3 4 2 4 3 4 여기는 이제 기본 아르페지오로 채워주시면 되고 3 4 2 4 3 4 이렇게 되죠 그 두번째 달러 님이 아니면 못산다 할 것을 그 부분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d 코드에서 4 3 파 파 파 때 시 솔솔 라 라 솔 파 그리고 세번째 달러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그 부분은 B7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4분심표가 있으니까 근음하고 3번으로 채워주고 5 3 그리고 시 시 시 파 솔을 쳐주는 거에요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시 시 2번이죠 시 시 날 파 파는 또 점사분음표니까 1 3 2로 채워주고 파 그 다음에 솔은 여기 1번 5 3 5 2 4 4 6 6 5 5 5 5 5 5 5 6 7 8 5 5 5 5 5 5 5 6 7 8 8 8 9 9 10 10 10 10 11 11 11 31 20 12 12 3530원 나머지는 기본 아르페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 부분 다시 5 3 시 시 파 3 미 솔 미 4 3 4 2 4 3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말할 걸 그랬지 그 부분은 2m에서 앞에 8분심표가 있으니까 근음으로 채워주고 미 레 도 레 미 1번줄 미 레는 여기 2번줄 눌러주셔야 되죠. 레 그 다음에 도 2번줄 1플렛에 도 그 다음에 레 미 이렇게 미 레 도 레 미 그 다음에 라 라 를 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 레 도 레 레 미 미 미는 한 박자이기 때문에 1 3 까지 쳐주는 거예요. 미 레 도 레 미 3 그 다음에 라 를 쳐주는데 이제 디코드 여기 5플렛에 1번줄하고 7플렛에 3번 2번줄 이렇게 디코드를 잡고 근음을 저는 이제 레 여기 4번줄 개방연을 써서 D로 쳤거든요. 라 를 쳐주는 거예요. 멜로디는 여기 라 4번줄 하고 코드 근음 4번 그래서 4 1 도 3 2 3 1 3 2 3 이렇게 그 말할 걸 그랬지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2마이너에서 미 레 도 레 미 3 그 다음에 라 4 2 3 1 3 2 3 이렇게 되죠. 그 세번째 단락을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3 3 시 시 파 3 2 솔 미 미 미 레 도 레 미 라 이렇게 되죠. 마지막 네번째 단락은 D코드에서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그 부분은 D코드에서 앞에 4분심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4 3을 쳐주고 4 3으로 채워주고 라 는 1번 라 솔 여기 8플렛에 2번줄이 솔이죠. 그 다음에 라가 점 4분음표라 나를 멜로디를 치고 나머지 박자는 3번 2번으로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C는 새끼로 여기 7플렛에 1번줄 G코드 잡은 상태에서 4 3 라 솔 라 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를 쳐줘야 되는데 G코드에서 근음 6번하고 이렇게 C 새끼로 잡은 상태 이렇게 잡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코드 아르페지오로 한번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음하고 6번 1번 C 4 3 4 2 4 3 4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손이 이렇게 안 벌어지시는 분들은 솔을 여기 6번줄로 하지 마시고 여기 5플렛에 4번줄이 여기가 솔이죠. 이렇게 해서 4번줄이랑 이렇게 같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게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G코드 그 다음에 가버린사랑 할때는 B7 이에요. B7은 7플렛에 바래되고 3번 5번줄 잡는게 이렇게 B7 이죠. 그리고 앞에 여기가 4번심표 여기도 있어서 여기는 6,3으로 채워주고 가버린 사람 거부는 C, 라, 바, 솔, 미 해서 끝나는데 C는 여기 1번줄이죠. 바래된 1번 C, 라는 여기 7, 8,9,10 C플렛에 2번줄이 라예요. C, 라, 그 다음에 파는 이거를 떼어주면 여기 2번줄 여기 발에 된 2번줄이 파거든요. 근데 점사분음표라 얘를 팔을 치고 나머지 박자는 3번, 2번으로 채워줬어요. 바, 이렇게 시, 라, 바, 그 다음에 솔은 여기 중지로 8프렛에 2번줄 여기가 솔이거든요. 솔 처음에 B7 잡고 6,3 시, 라, 바, 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마이나로 가는데 2마이너가 이 발에 된 상태에서 2번줄 여기 4번, 3번만 이렇게 붙여주면 2마이너가 되죠. 그는 5번줄 그리고 멜로디가 여기 4번이라 5,3 동,4 3,4 2,4 3,4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B7에서 다시 발에 대고 3번, 5번 잡고 6,3 시, 라, 바, 솔 그 상태를 4번, 3번만 잡아주면 2마이너가 하니까 미 이렇게 쳐주고 여기서 이렇게 3번 2마이너가 한 상태에서 3번 쳐주고 마음 주고 이 부분 마음 주고 이 부분은 여기 12플렛에서 6번줄을 뚱 쳐주고 그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주고 그 부분을 이렇게 쳐주는 건데요. 가버린 사랑 아래 페이지 한번 대고 마음 중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 부분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